다음날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모의 특별 게스트 아 아닙니다 키스업님을 모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맛있게 키스업 누나도 블루스이신가라고 했는데 키스업이는 블루스는 아니고 키스업이는 무소솔이다 무소솔이다 키스업 무소솔 뭐야 정당이야 뭐야 우리 내기할까 누가 갖추나 어 그럴까 그럼 나는 유키스 2대1로 갈게 언니가 첼시 2대1을 가 넌 뭐 뭘까 내가 이기면 첼시 팬하지마 내가 이기면 첼시 팬 안 하는 거고 언니가 이기면 내가 첼시 팬할게 지금 시작했습니다 네 홈런 폴 좀 아쉽네요 2대1로 해가지고 첼시 팬을 이렇게 못하게 해가지고 컨텐츠를 없애버려야 되는데 맞아 안 날아내가 최씨가 저기서요? 뉴캐슬 가자! 뉴캐슬 골 나오면 소라기 퍼포먼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캐슬 해야 돼! 한잔 합시다 막은 기념으로다가 아 좋습니다 안돼! 어림없쥬? 으어림없쥬 제가 또 이럴 때 놀리는 거 좀 잘하고 정말 잘한다 너 이렇게 아니야! 아니 그렇지!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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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니 포기하면 안 되지 그렇지! 안 되지! 아 저기서 반칙을 해 왜 그랬지? 야 저건 아니지? 야 그냥 태권노리를 해라 너 그냥 어머 시끄러 공을 차야지 사람 조인트를 까면 어떡해 너 안 들어갔지? 옆으로 들어갔지? 그렇지! 여유롭게 치킨 먹어야지 힛서님 첼시 응원해주세요 첼 첼 첼시는 말이죠 시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왜? 첼시는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? 뭔가 힘이 빠졌다 자 지금 마지막 공격일 것 같거든요 자 어떻게 될까요? 역시 승희가 야 이걸 막아 매친놈 매친놈 아 잠깐만 어떻게 막았는데? 와 이거 어떻게 막은 거야? 솔직히 이거 넣은 줄 알았다 인정? 어 자 전반적으로 지금 마무리됐고요 이제 10분 동안 쉬다가 오시면 되거든요 와 그걸 막네 멋지다 진짜 내가 첼시 팬에 된다면 맨디 땜에 되는거야 뭐 야 이거 좋아 이게 왜 꼭 반칙이 아니냐 이게 왜 반칙이 아니냐 이거 너무 심어 아 이거 누르면 충분히 몸싸움 좀 언니 그게 아니고 이게 이게 아니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잡았어 이 정도로 오 야 이거 찾잖아 이거 안 줬어 봐 나 솔직히 이거 야 해발군 해발군 아이처럼 모르는 척 하면서 야 이게 왜? 하는데 이건 아니지 머리를 가져다 댄 거 아닌가요? 그렇게 보면 좀 많이 첼슈팩이시네요 근데 찾는데 미연한 기색은 하나도 없어요 아니 원래 지혜가 약간 우쌍이에요 지혜? 이름이 뭐라고 지혜요? 지혜흐 이거 단독이다 엎사이드래 엎사이드래 엎사이드데 볼키퍼 발에 걸렸거나 본인 스스로 걸렸어 아 이거 100% 엎사이드야 아 약간 애매하네 아니야 아니야 왜냐면 흰색 다 없었어 근데 왜 늦겠냐 빨리빨리 걸어줘야지 그치 깃발을 들 때 휘슬을 불어야 될 거 아니야? 아니 이거 10번 첼슈팩이라니까 이거 아니 이거 10번 첼슈팩이라니까 시시래 시트 헤이 헤이 인정할 건 인정해요 저도 인정하잖아요 누캐스를 잘못일 때는 웃기지 마세요 아 진짜 아 너무 심해 잘못한 걸 인정을 해야 되잖아 우리가 인정하면 뭐해 그냥 심판이 안 부는데 어떻게 우리가 뭐 어떻게 올릴 때로 올렸어요 이 정도로 올렸는데도 안 되면 야 이거 SES 선배님 노래잖아 It's come true 나를 깨울 거야 나를 깨울 거야 차원이즘 차원이즘 미시 패스 첼슈한테 하는 거 같아 뉴캐스리 뉴캐스리한테 하는 게 아니고 뉴캐스리 첼슈한테 하기 시작했어 지금 에헤이? 이름 뭐라고? 위헤이? 지혜우 아 지혜우 미안해 에헤이 에헤이 뭐야 지혜우 지혜우 아 너무 너무 정확했다 아 저거 그냥 세게 좀 넣지 그냥 저럴 때 어떻게 되는 줄 알아? 골키프가 맞고 들어가게끔 진짜 어려워! 샤머니즘이 이게 통하네! 야 샤머니즘이 이게 어떻게 돼? 야 이게 되네! 아 좀만 더 버텨야지 느꼈어. 와... 말끔하게 첼시가 이기면 너가 첼시판 하는 걸로 하고 아 그건 아니죠. 갑자기 뭐 말 달라지고 난리세요. 걸지도 않았는데... 제발! 제발! 가자! 가자! 가자고! 꼴대래 꼴대래 꼴대래! 와 이걸 꼴대래 맞네! 와 이게 마지막이었으면 대박이었으니까... 그치!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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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쉽게도 오늘 경기 첼시 1대 0으로 느꼈어 0으로 끝났기 때문에 잘 뛰어놨습니다. 너무 고생하셨습니다. 아 정말 깔끔하게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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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!